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괜찮아 괜찮아 일단 먹는 것부터 해야지 묶어야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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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입술 담으지마 입술 담으지마 입술 담으지마 입술은 치울 수 없습니다 조금 해서 잘 안되지 자 됐어요? 아직 안 좋은데 근데 밑부분은 잘 묶어야지 화이팅! 여기 솜있어 자 주헌이 지금 심정이 어때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해요? 자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자 하나 이마 치는거야? 이마 안쳐 이마 쳐야되는거 아니야? 주헌이가 손을 잡네 이마를 쳐야지 좀 덜 아플거 같아 이마 아픈거에 대한 아니 손을 잡지마 손을 잡으면 어떡해 금방 간다 자연스럽게 빠질 때까지 하려고 했는데 주헌이 이빨이 지금 아니 눕지마 이빨이 지금 위에 났어 뒤로 조금씩 나와있어 그래서 이거를 가만있어 일단 묶읍시다 자 협조해주세요 진주헌이 병원가서 뽑을거야? 아빠가 뽑는게 낫지? 그지? 엄마가? 주헌이는 왜 엄마를 엄마를 믿지? 엄마가 엄마가 잘 뽑을거 같애? 엄마보단 아빠가 나을거야 아빠는 한번방에 통하잖아 무슨 통 준비를 다 하고있어 이빨 아 이빨 넣을통? 찾아놨어? 응 소율이가 갖다줘 오빠 어디다 어디 놔뒀어 응 아니야 그냥 묶고 묶는거야 아무것도 다했어야지 묶고나서 할거야 뭐에요? 응 움직이면 안돼요 입 벌려 아 하세요 아 이거? 저거 뚜껑 없는데? 뚜껑냐 아까 잘 묶여있었는데 뚜껑 갖고있어? 어 주헌아 주헌아 가만있어 우리 소율이 이빨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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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하라고 갖고왔어 자 아구아구아구 아니 묶는거야 일단 묶는거야 주헌아 묶는거는 안무섭잖아 묶는거는 안무섭잖아 일단 묶어 주헌아 묶어야지 말하지 축축해서 할거야 자 묶어요 주헌아 주헌이 치과도 잘가잖아 그치? 응 뿌리가 다 보인다 지금 흔들흔들 흔들 저거 딱 묶고 살살만 당겨도 이마만 톡 치면 빠지는데 응 저거 묶고나서 이렇게? 응 근데 너무 무서워 아내가 준비 됐어 할치 할치 아빠 저기 땀 흘리고 있다가 웃어 소율아 소율아 소율이가 화이팅하고 있어 응 화이팅 이거 잘 벌려줘야지 응 응 응 응 응 응 움직이지 마시지 너 오빠 응 오빠 이빨 빼도 다다놔 뭐 이빨 토 토다도 일어나도 이빨이 나우또야 동词 아빠 otted 어 아직 준비됐어 하나 조은아 한번 Makineå 하나 둘 그렇게 하면TE 준비됐어 준비 안됐어 아 씨끄靜 나 사귀는 중 누구인가? 수일이 갑자기 물을 먹는다 수일이 배 뻘렀하다 아빠 배 뚱뚱! 이제 될 것 같다 주헌아 위를 보세요 위를 보세요 됐다 주헌이 저 니빨 뽑았다 아빠 털이랑 같이 뽑혔다 주헌이 해봐보자 피난아보자 안 울어 잠깐만 안 울겠어 이 뽑았어요 이 뽑으니까 어때요? 안 아프죠? 네 잘했어 뽑았어요 주헌이 이빨 소율이가 통을 갖고 왔어요 거기 담아서 자요 잘했어 울지도 않고 잘했네 요기 뭐 좀 다시 모닝 숙소 혹시 감사합니다.